안녕하세요 요즘 영상이 뜸한 다은쌤 입니다 음 아픈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바빴습니다 아직 다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영혼을 끌어 모아서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더이상 집에서 작업하기에 너무 힘든 것도 있고 아무래도 생활하는 공간이랑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 고민을 하면서 집 주변의 건물들을 알아보다가 근처에 사무실 겸 작업실로 사용하려고 공간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음 벌써부터 월세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개인 공간이 생겼으니까 조금은 자주 영상도 만들고 라이브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데 어서 정리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다이언트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아멘